Q. 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풍류 같은 걸 잘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한데요. 그렇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모든 걸 참 빨리 이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발전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주위사물들 보면 참 많이 성실한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제 주위사물들 이 주위사물들 이 주위사물들 이 주위사물들 여러분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